공간에서 입도 즐거울 수 있다면 금상첨화 아니겠어요? 지금부터 본격적인 메뉴 탐구 들어갑니다. 인증샷을 부리는 여름철 인기 메뉴는 팥빙수. 옛날 빙수인가 봐요. 어릴 적 먹던 추억의 맛을 그대로 재현했다는데요. 이 한옥의 느낌이랑 이 녹그릇이랑 이 팥고명도 많이 올라가고 이런 조화가 좀 옛스럽고 특색 있어서 좋았어요. 저희는 전통 한옥이고 최대한 전통에 맞춰서 만들다 보니까 미숫가루라든지 전통 떡 이런 것만 이용해서 가장 기본의 팥빙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마치 궁궐에서 대접받는 비주얼이다 보니 여름은 불티나게 팔린답니다. 음 너무 고소해. 진짜 맛있어요. 팥빙수가 옛날 맛이 나고요. 팥, 인절미 다 골고루 넣고 해서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.